오늘 스케줄 뭐야? 나 독박주면 안돼? 왜 나만 이의실이야? 나도 이의실이야 사느라 나 돈까스 사준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?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포기해! 지져봐야 목만 아파 조용히 가면 깎아내주겠지 알람을 억수로 순진하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난 치즈돈까스로 부탁해 돈까스 집 인테리어가 병원 같네 나 낚인거야 도마 괜찮아? 이미야 날 때려라 원장님 안녕 저 주사 다 꽂힌건 아니지? 원장님 나 귀 깨끗하죠? 다음은 나야 무섭지만 주사 맞으면 깎아줄거지? 깎아는 무슨 돈까스 준비해 돈까스 주면 잘 참아둘게 내 차례야 내 차례야 엄마 최고 돈까스 스멜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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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야 어서 내 입으로 들어오댕 아껴보면 저것들을 다 뺏들어가겠지? 떨어진건 다 될거 돈까스 맞추면 매일 병원할 수도 있어 끝나자 부따엄 h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